여태까지 있는 종교의 경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단락별로 딱딱 돼 있어요. 이 안에 육적 영적 먹거리가 다 있어요.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이십오 페이지. 제이장. 나의 예정된 삶. 나의 예정된 생애. 하백, 탁퇴, 강탄, 통일, 제도, 심판, 낙원, 승백. 나는 지구에 내려와서 다시 백궁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백, 탁퇴, 강탄, 통일, 제도, 심판, 낙원. 승백의 생애를 거치게 된다. 이 생애는 백궁에서 미리 설정한 것이다. 먼저 백궁의 본신 본태양이 지구로 내려와 여자의 태를 빌려 영성결합을 통해 강탄한다. 극도로 힘든 과정으로 설정된 초년에는 인간의 고달픈 삶을 체험하여 인간 삶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청년기를 넘어서는 과정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 국가 경영까지 경험함으로써 인간 삶의 다양한 면모와 기업과 국가를 이루어 이끌어 가는 것도 알게 된다. 한편으로 인간의 온갖 지식과 사상, 종교를 섭렵하고 인간의 정신 세계와 문화를 이해하여 마침내 지구에서의 본태양의 사명을 펼칠 준비를 완료하게 된다. 57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지구에서의 사명을 펼치기 시작한다. 부패한 정치를 협파하고 모든 사람이 공존 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여 국가 최고 지도자의 길에 도전한다. 국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33가지 정책을 연구하여 발표한다. 인류에게 하늘이 온 것을 알리고 사람들을 계도하며 의로운 사람들이 하늘의 대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강연을 하고 이를 유튜브로 전 세계에 알린다. 이 과정에서 하늘이 인간들을 심판하는 동안 신인은 인간들을 구제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중산주의 체제를 실현하고 기아와 난민, 전쟁을 없애기 위해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그리하여 세상은 지상 낙원 태평신대가 된다. 신인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 내가 지구에 거하는 기간은 362년 88일이다. 이 기간 동안 사명을 다하고 다시 백궁으로 돌아간다. 탁태와 강탄 1. 부모님 나의 아버지는 조남이 본관 김해허씨, 남자, 권자이며 어머니 조남은 본관 하만조씨, 개자, 식자이다. 부모님의 조남을 같이 풀어보면 남쪽 나라의 권세의 개수나무를 싣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내가 어떤 사람이며 장차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축하고 있다. 마을에서 만석군 부자였던 아버지는 논밭을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준 일로 인해 주변 지주들로부터 공산주의자로 고발당하여 사상범으로 몰려 서울형무소에 투옥당하고 6.25 사변이 나기 직전에 사형을 당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옥바라지를 위해 고향 경남 진주 지수면 승산마을에서 상경하여 중랑천의 중량교 다리 밑에 가만히 운막집을 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옥바라지를 한다. 2. 탁태 옥바라지를 하던 중 어머니는 신비로운 꿈을 꾸고 혼자서 아이를 잉태한다. 이것이 탁태이며 신이 여자의 몸을 빌려 사람으로 화신하는 과정이다. 남자 없이 잉태되는 것을 영성결합이라고 한다. 3. 강탄 나는 아버지 투옥 2년 뒤인 음력으로 1949년 11월 13일, 양력으로는 1950년 1월 1일, 개인 사정으로 호적상으로는 1947년 7월 13일로 되어 있다. 4. 엄동설안의 이 세상에 왔다. 신인의 강탄이었다. 5. 엄동설안이라 어머니는 출산 중에 몸이 얼어 의식을 잃고 혼절하셨고 그 틈에 천사들이 와서 태를 자르고 갓 태어난 나를 어머니의 배 위에 올려두었다. 강탄 이후의 삶은 모두 미리 설정한 대로 이루어졌다. 초년에는 가난한 삶을 직접 체험하며 많은 고생을 겪도록 설정하여 그러한 체험이 지구인들의 생활에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였다. 5. 우리나라 최고 재벌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의 양자가 되어 기업 경영을 체험해보고 박정희 대통령께 정책 조언을 하게 된 것도 모두 예정된 일이었다. 6. 지구인들의 종교와 사상, 법, 제도 등을 공부하는 것도 모두 설정 속에 있는 과제였다. 6. 지구인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아야 내가 인간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페이지 본자 인터뷰 4. 신인님의 생애는 8단계라고요? 대한분 신인님은 백궁에서 지구에 탄생해서 떠날 때까지 8단계를 거친다는데 왜 인간들의 4단계보다 2배나 많나요? 신인 나는 백궁 우주에서 왔기 때문이고 인간들은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서 죽고 사람이 될 때까지 또다시 지구에서 반복해서 태어나기 때문이야. 대한분 인간들의 4단계는 무엇인가요? 신인 인간들은 출생, 성장, 노화, 사망이라는 4단계를 거치면서 지구 자궁에서 영적 성장을 한 뒤 사람이 되면 지구를 떠나는 거야. 대한분 신인님은 어떤 8단계를 거치나요? 신인 먼저 하천을 하고 탁태로 여자 자궁을 통해 강탄하여 지구 사정을 살펴 세계를 통일하고 인간들을 제도하며 지상에 낙원을 만들어주고 승천에 하천은 백궁에서 내려오니까 하백, 승천은 백궁으로 돌아가니까 승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31페이지 허경영의 의미와 위력 1. 허경영 뜻 허경영은 옥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허경영은 서울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의미로 내가 장차 세계를 통일하고 경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울은 주변에 중국의 북경, 서경, 남경, 그리고 일본의 동경이 포진하고 있어 세계의 모든 수도의 중심이 되는 수도이다. 2. 최고의 주문 허경영 내 이름 허경영을 부르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다른 중교를 가진 사람도 기도 맨 마지막에 허경영을 붙이면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불교의 경전 중 하나인 반야심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등을 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 주라 하여 최고의 주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허경영, 시대신주, 시대신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 주, 허경영 이것은 가장 큰 신의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주문이다. 이보다 더한 주문은 그 어떤 주문도 없다. 3. 수리적 의미 숫자에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의미가 들어 있다. 길한 숫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숫자가 있다. 이름자의 획수도 이름 주인공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짓는 것이 좋다. 수리적으로 나의 이름 허경영은, 허11, 경8, 014, 총 33획으로 33획은 힘차게 솟아오르는 아침해처럼 기세 등등 전도양양하여 그 위세가 온 세상에 진동하는 수리로 어떤 난관도 능히 돌파하고 마침내 큰 뜻을 이뤄내는 수리이다. 33이라는 수는 특별하다. 백궁도 수많은 하늘 중 33천에 해당한다. 33은 유럽, 가우디 성당 등 성당 벽에 새겨진 메시아 코드, 마방진을 이루는 수이기도 하다. 메시아 코드란 33세에 돌아간 예수가 다시 메시아로 올 때 33획의 이름 획수를 가지고 온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내 이름의 개별 획수는 메시아 코드 33을 만드는 마방진의 앞부분 숫자와도 일치한다. 허11획, 경8획, 014획, 1 더하기 13, 마방진 좌측 열의 1과 13의 합이며 총 34입니다. 한자로 유럽 성당의 메시아 코드와도 일치하는 내 이름의 획수는 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시헌은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말씀, 곧 신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방진 좌측 열 1, 11, 8, 13 1은 오메가, 11은 허의 11획, 8은 경의 8획, 13은 영의 1 오메가, 13, 합 14획, 11획, 8획, 14획, 합쳐서 33획이다. 34페이지 본자 인터뷰 5. 메시아 코드가 마방진 뭔가요? 대안군 신인님이 메시아 코드와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신인 유럽 최대 성당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벽면에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는 33획의 이름으로 온다는 뜻과 예수가 33세에 승천했다는 메시아 코드라는 마방진이 붙어 있어 메시아 코드 마방진은 예수가 33세에 승천한 것과 미래에 지구로 오는 메시아 이름의 33획에 대한 암시이며 메시아는 하늘에서 온 33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뜻해 대안군 그럼 신인님의 이름이 33획이고 하늘에서 왔다는 33가지 증거가 있나요? 신인 하늘에서 왔다는 33가지의 특징이 있고 많은 초능력도 가지고 있지 핵무기를 없애고 지구 온난화를 중지시키고 자원전쟁을 막기 위해 세계를 통일하러 하늘에서 온 사람은 특정 종교 지도자가 아니야 대안군 왜 메시아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일체의 벼슬이나 직책이 없어야 하나요? 신인 직책이 있는 자나 소속이 있는 자는 편견이 있게 되므로 메시아는 소리 없이 오는데 위장해서 오는 거야? 대안군 신인 신인님은 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어린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나요? 신인 어린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도 갈 수 없는 거야 전 세계의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내 이름을 매일 세 번 이상 부르고 있고 매일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야 전 세계의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내 이름을 매일 세 번지 않으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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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감사합니다.